응? 오잉? 아이 재밌어? 엄마 해볼까? 엄마 낚시 해볼까? 응? 이거 봐 하나 이거 봐 짠 밥을 좋아해서 엄마야 저의 집은 딸아 이게 뭐야? 멀쩡요! 엄마 낚았다 엄마 낚았다 멀쩡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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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아 안 움직여가지고 엄마 다시 움직이게 해줄까? 엄마 도와주세요 이리 와봐 엄마 했네 엄마가 했다 응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했네